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닥사와 알, 흙이 사는 방법, 흙이 사는 수, 과연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흙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는요. 벽이 이렇게 받아주면은, 아 이거는 벽이 곤란해집니다. 이건 안되요. 벽이, 벽은 이렇게 그냥 잡습니다. 이렇게 계속 찔러도, 뭐 아무게나 잡아도, 이런거 단수해도, 자 2, 4, 6개는 못살죠. 예 안됩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안되요. 그럼 뭐 한칸 더 들어갈까요? 아이고 신경도 안씁니다. 그냥 수를 줄이면은, 이거 뻗는다? 예, 뭐 아무 신경도 안씁니다. 여기 놔도, 예, 이게 선수대도요. 요 형태는 궁도가, 사는 궁도가 안나옵니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 그럼 이쪽을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이쪽 젖히면 막아야죠? 그럼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서요. 여기 단수치면은, 예, 이쪽은 신경쓰지 마시고, 이렇게 뒤에서 치면은, 예, 아무 수도 안나죠? 이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수는, 예, 바로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눈목자로 가서, 백이 여길 젖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젖히면요. 끊어서 이거는 백이 곤란해집니다. 나갈 수가 없죠? 이쪽을 단수치는 수는, 이 형태는 백이 잡혔어요.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 백이. 그러면, 여기 났을 때, 이렇게 돈다? 따면은, 단순히 이것도 백이 자충이라 안되고, 이건 뭡니까? 한번 해보잖아요. 그냥 여기만 내려도, 이게 안되죠? 지금? 아, 여기를 줄인다? 그냥 단수치면은, 이거 파도 안됩니다. 안되죠? 백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가면, 백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놓자마자 백이 잡힙니다. 자충이라. 놀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백은 여기 뻣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 줄이면은, 할 수 없이 백은 이거 수를 줄여야 돼요. 계속 줄입니다. 예, 요거까지 선수를 해야지만, 이렇게, 사공도로 살 수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백이 응수입니다. 지금 다른데 백이 두면 큰일 나요. 이런데 뭐, 자충도면, 넘어가서 안되요. 여기를 갈 때는, 이것도 안되죠? 여기 막면수밖에 없어요. 이거 연결시켜주면 백이 잡혀요. 그럼 여기 두면, 여긴 손을 댈 수가 없죠. 백이. 자, 이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수. 요 수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백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흙이 아주 완벽하게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살,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